자, UR22C 박스입니다. 풀패키지 박스 굉장히 든든해요. 열어볼게요. 오픈 자, 이쪽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인포메이션 엄청나게 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닐 거잖아 네, 그렇지 자, 이런 주변 부품들 잭과 케이블 있고요 그럼 이걸 이제 오픈을 해보면은 이 밑에 메인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희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UR22C 모델입니다 뭐 이건 예전에 외관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따라오는 마이크 스테인버그의 STM01 이게 뭐냐? 스테인버그 마이크 1번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해? 맞아 그리고 여기에 또 스테인버그 헤드폰 1번 이렇게 패키지로 제공이 됩니다 아니라니까 자, 이렇게 풀패키지 같이 보셨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패키지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헤드폰이랑 마이크랑 같이 주는 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같은 엔텔이라도 시작하는 포인트를 잘 구분을 해야 하는 게 같은 엔텔이지만 나는 어떤 기능보다는 그냥 작고 예쁜 거 싼 거 이렇게 자기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나는 일단 노트북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연결할 거기 때문에 버스파워야 되고 작아야 되고 휴대성이 용이해야 되고 가격은 1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일단은 싸게 시작하지만 예산은 한 4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안에서 인터페이스도 마이크도 헤드폰도 다 구해야 돼 이런 분이 있고 그렇죠 나는 한 100만 원 안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다가 모니터 스피커까지 해가지고 풀 세팅을 하고 싶어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썼던 거 그런 오디오박스 고 같은 모델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서브 작업 공간을 차리거나 아니면 제일 처음 입문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헤드폰 마이크 등의 녹음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말고 그냥 미디 불러가지고 미디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그냥 뭐 자기가 가고 있는 이어폰 58로 이렇게 막 58로 녹음해보고 그리고 이어폰 연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보고 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그런 세팅이 괜찮은데 처음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구색은 갖춰놓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알아봐야 할게 인터페이스 제일 처음 저희가 우리가 생각해 해야 하는 그런 모델들이 인터페이스 일단 제일 중요하고 컴퓨터 있다는 가정하에 인터페이스 다음에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헤드폰으로 가느냐 스피커로 가느냐에 대한 갈림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스피커를 가려면 최소한 한 예산 30만원 이상은 써야지 그래도 모니터 스피커다운 스피커를 쓰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에는 스피커 대신 헤드폰을 추천합니다 헤드폰도 웬만하면 20만원 언더 20만원 언더에 괜찮은 그런 것들 그리고 마이크도 요새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좋은 마이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헤드폰 한 15만원 마이크 한 15만원이면 요새 우리가 괜찮은 모델들이 떠올라요 거기다가 인터페이스 20만원 정도면 한 50만원 그래서 저도 이제 초심자가 그렇게 세팅을 한다고 하면 한 50만원 거기다가 이제 그 저기를 추가한다 마스터 건반과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까지 추가한다 그럼 그 50에다가 마스터 건반 한 20 모니터 스피커 한 30 이 정도면 100만원짜리 세팅을 딱 그렇죠 세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당분간 한 2년 정도는 업그레이드가 딱히 필요 없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귀가 막 실시간으로 발전한다고 했을 때도 일련은 무리 없는 세팅이 나와요 이런 100만원 투자이네 이 세팅 자체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곡을 배우고 싶은 왜 나 너무 당당하게 마셨어? 나 깜짝한 것 같네 아휴 방송 중에 뭐 그럼 나도 좀 먹자 방송 중에 이렇게 대놓고 아우 아우 예 표현 아닙니다 좋네요 네 이온 음료와 커피를 이렇게 쫙쫙 먹으면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렉템을 찍고 있어요 저는 별로 안 힘들고 솔직히 제가 힘들어요 제가 형이 되게 힘들고 하는데 여튼간에 지금 형님이 말한 세팅이 딱 그거죠 내가 이제 프로 작곡가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디디는데 맞아요 어 이제 그냥 장난해보고 조금 뭐 이제 이런 뭐 프로그램도 라이트 버전 쓰는 건 지났어요 지났고 이제 어느 정도 비트를 만들 때 내가 구성도 조금 이제 해가지고서는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정도의 세팅을 해가지고 계속 내공을 쌓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사운드도 점점 좋아질 것이고 뭐 아니면 뭐 트랙을 쓰는 이제 그 스킬 같은 것도 좋아질 것이고 음 그래서 아까 형이 말한 향후 2년 정도는 계속 발전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형이 아까 방금 이렇게 쫙 나열했던 그 세팅으로 딱 시작하시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100만원 안에서 다 맞춰놓으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그렇죠 거기에 어 한 3분제 1 음 아 3분제 1 그렇게 보면 그 보기는 어려운 게 왜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아까 초기값 50만원에 해당하는 그 초기값에다가 지금 모니터 스피커랑 건반을 추가한 가격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털어내고 봐야죠 한 50만원 정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봐야 되겠다 하여튼 요거를 사면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비용이 많이 좀 절감이 되는 거죠 거기 세이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페이스 헤드폰 마이크를 각각 20, 15, 15로 잡은 가격이에요 웬만하면 그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따로 사지 않고 같이 산다고 했을 때 메리트는 단점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성비에 그런 각각의 제품들을 취한 거 고를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메리트는 한꺼번에 샀을 때 그냥 세트 패키지로서 할인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정도 가격 오디오 인터페이스 20만원 전후 헤드폰이랑 마이크 20만원 아래는 그렇게까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취향에 따라서 막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해도 엄청 특출나게 대단하게 예쁘거나 그런게 있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만원 안에서 원하는 모델들을 굳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비용을 절감하는게 더 효율적인 접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그 시기를 지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도 맞는 게 뭐 그거는 그렇죠 처음에 그래도 뭐 그 가격이 싼 가격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사는 걸 알아보고 그런 데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돈 쓰는 재미가 있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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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패키지를 사는 건 이제 그런 거를 아예 원천으로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게 아쉽다면은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결국엔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원브랜드 패키지가 제일 싸요 그 뭐 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오디오박스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집에 간이 작업실로 하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간이 작업실인 게 괜찮은 게 생각 안 하고 진짜 그냥 급하게 빨리 녹음해야 되는 대충 해야 되는 컨텐츠 마이크 필요하고 보컬 잠깐 받아야 되고 스케치용으로 뭐 근데 모니터 스피커는 집에 안 둘 거야 왜냐하면 난 그 정도 모니터 하면서 신경 쓰고 싶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충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걸 용도로도 저는 또 괜찮다고 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사이트 상에서 보셨을 때 스테인버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UR22C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희 이거 예전에 이제 겨울에 하얀 겨울로 그렇죠 미스타2 네 미스타2와 함께 리뷰를 했었던 그 모델인데요 단일 모델로 리뷰를 했었을 때 22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패키지가 바로 오늘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36만원 여기서 이제 22만 5천원을 빼게 되면은 13만 5천원에 13만 5천원에 13만 5천원에 헤드폰이랑 마이크를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에 7만원 언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무리 다른 브랜드에서 괜찮은 가성비에 마이크랑 헤드폰 찾아도 이 이상은 못해 이 가격에 7만원 언더로 두 개를 이퀄리티로 뽑는다? 그건 솔직히 좀 힘들죠 그렇죠 이건 패키지의 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만원에 저희가 아까 세팅했던 그 초기 가격에서 약 15만원, 14만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30% 정도의 비용 적용이 된 거죠 사실 오늘 이 제품 설명이라고는 사실 원래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엔트리를 시작을 하는 종류와 취향도 제각각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사이트에서 설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ECBC 레코딩 팩이라고 되어 있죠 3.0 USB를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URECBC에 그리고 ST 이게 스테인버그에요 스테인버그가 마이크 01 딱 봐도 따로 팔기는 따로 팔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각 자사 상품에 끼워 넣는 것 같은 코드명이죠 스테인버그 마이크 1번 스테인버그 헤드폰 1번 이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이제 판매를 하지 않아요 지금 예전엔 딜러들이 받아갖고 판매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 전용이 아닌 거니까 네 아닌 거 패키지로 가져가야지만 또 메리트가 있고 솔직히 이거 하나 따로 나왔을 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예전에 저 마이크 ST M021 딜러가 팔 때 199달러가 됐다고 그럼 그거 하나가 25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인터페이스 할인 안 들어간 가격 그리고 실제로 그게 199달러였다 치면은 뭐 헤드폰도 막 149달러 이렇게 했지 그럼 그렇게 되면 뭐 50이 뭐야 60으로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왜 화났어? 아니 화가 뭘 화가 난 게 아니고 나 199달러 아까 들었을 때 어 199는 아니지 내가 이 생각에다가 화가 났네 이 딜러들의 장난질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단 말이야 내가 199를 들었을 때 그 생각이 좀 들었어 화났구만 그래 야 딜러들 똑바로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이게 따로 떨어져 나왔을 때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199가 아니고 지금 이제 합치면 거의 뭐 59 이 정도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그냥 뭐 뭐 그냥 진짜 순수하게 하났냐고 물어본 것도 있고 재미로 해서 한 것도 있는데 말을 하면서 점점 분노게이지를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건 너무 웃겨가지고 199는 아니지 솔직히 199 여러분들 이런 거 따로 팔면은 좀 여러분도 이런 거 잘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물론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에 7만원 돈으로 떨어졌을 때 근데 이 패키지로 오는 이 상품 가치가 있다 맞아요 얘는 단독적으로 그거 할 것은 아니다 근데 이런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거 같다 맞습니다 단독으로 구매했을 때는 사실 UR22C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얘네들은 같이 올 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봤을 때 약간 그래 그러니까 1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의 퀄리티를 한 7만원 돈에 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하나가 독립적으로 20만원이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솔직히 화난 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올인원 패키지 지연없는 DSP 모니터링 이거는 뭐 저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거 다 봤기 때문에 외관 같은 걸 따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UR22C를 저희가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인터페이스 정보와 인터페이스에 집중해서 리뷰를 보고 싶은 분들은 거기로 넘어가서 보시고요 오늘 여기 쭉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런 디테일한 설명들도 저희가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included software Cubase AI Cubase LE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Cubase LE는 아이패드에서 되는 거고 Cubase AI가 이제 컴퓨터에서 하는 건데 이 오디오 트랙 32개 물리입력 16개 미디 48 악기 16개 이게 제가 글에서 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주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조금 지원하길래 그냥 주는 거 했는데 야 미디 를 48개 오디오 32개 했는데 초심자가 누가 이 트랙을 다 갖다 써 이런 얘기 저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요새 곡 쓸 때 아이돌 거 아니면 저 트랙 다 쓰는 경우가 없어요 아이돌 거면 물론 이제 백트랙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밴드셋의 음악에서 미디 48개에다가 오디오 트랙 32개를 넘겨서 작업한다?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미디를 많이 저는 미디 10개 이상 불러본 적 없지 않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요즘엔 또 좋은 사운드 샘플도 많고 뭐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겠지만 스프라이스라는 아주 좋은 사운드 샘플도 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근데 이제 스프라이스도 쓰다 보면은 종류별로 이제 그 트래킹을 따로 하다 보면은 저 오디오 트랙 32개가 잘 아꼈어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미디 트랙이 그렇죠 미디 48개다 미디는 사실 우리가 오디오 트랙으로 하다 보면은 킥 한 트랙 나오지 뭐 스네어 한 트랙 나오는데 스네어를 섞었어 막 두 트랙 뭐 하이햇 한 트랙 나오고 뭐 거기다가 다른 퍼커션 유 하나 나오고 뭐 심벌 탐따로 쓰고 거기다가 뭐 루프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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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실 여러 트랙 나오는 건 금방이에요 뭐 거기다가 뭐 페이빈 씨 뭐 한 트랙 무슨 뭐 뾱 뭐 이런 소스 한 트랙 뭐 물론 현 편곡을 하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물론 그렇기는 해요 근데 뭐 초심자가 뭔 현을 편곡합니까 코러스 편곡하기 시작하면 또 달라져요 네 코러스가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트랙이 20트랙이 밑으로 쭉 생기는 뭐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큐베이스를 AI를 봤네 UR22C를 사네 이런 와중에 그런 편곡을 고민할 상황은 절대 없을 거기 때문에 큐베이스를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실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스튜디오 1을 주는 프로그램 많은데 큐베이스 주는 프로그램이 없잖아 생각보다 별로 근데 큐베이스 주는 프로그램은 어디서 사느냐 큐베이스 파는 회사에서 큐베이스 파는 회사에서 이거 이터페이스를 샀는데 스튜디오는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큐베이스 주겠지 지네 거 주겠지 그래서 아예 큐베이스를 쓰실 생각이라면 이렇게 스테인버그에서 풀패키지를 가져가시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 36만원에 큐베이스 AI 받아가는 게 진짜 개꿀인 이런 좀 그렇지 이게 가장 개꿀 맞아 게이들 게이들 이게 사실 잘 쓰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L이 꼭 잘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리버브 X 스위트 스팝 모핑 채널 스트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쓰실 때 진짜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본 세팅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튜디오 콘덴서 마이크 깨끗하고 부드러운 능답 이따가 저희가 녹음해 보면 알겠죠 자 모니터 헤드폰 이렇게 누워서 듣는 아주 여유로운 모델을 이렇게 굳이 저런 컨셉을 찍었을까 그럴게요 작업 열심히 하는 모습을 찍지 그러니까 작업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잖아 느낌이 그렇습니다 클로즈백으로 보컬을 녹음하실 때도 오픈백이면 이쪽으로 소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녹음용으로는 못 쓰죠 모니터용과 청취용으로만 쓸 수 있는데 클로즈백을 초심주 여러분들 그리고 헤드폰 사실 때 이거 오픈백 클로즈백 몰라갖고 되게 비싼 오픈팩 싸가지고 녹음용으로 못 쓰고 막 난리나는 경우 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초심주 여러분들 처음으로 헤드폰 고가 모델 살 때 오픈백이냐 클로즈백이냐를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러분들 클로즈백 사세요 어차피 집에서 홈레코딩을 할 때는 이거 쓰고 거기서 이제 마이크 해놓고 녹음할 거 아니야 그때 오픈백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오픈백을 쓴다라는 거는 그거 녹음용으로 아예 안 쓰고 맞습니다 이 편안한 착용감과 개방감으로 진짜 모니터 전용으로 쓰겠다는 건데 초심자가 헤드폰을 모니터 전용으로 한 50만원짜리를 산다? 있을 수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차피 그 우리가 모니터를 한다 라고 하면은 뭐 헤드폰 뭐 오프닝이나 뭐든 아까 선생님 말씀에 상관이 없는데 녹음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패키지에 지금 헤드폰이 들어가니까 뭐 상관 없는데 예를 들면 패키지를 구매를 안 하실 분들은 저는 이것도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그냥 저렴한 인이어 사셔서 그냥 인이어로 끼면 이게 소리가 안 세워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픈백, 클로즈백 잘 구분해서 구매를 하시고요 너무 좋은 이야기들 네 기본적으로 진짜로 많이 봤어 오픈백을 산 거야 그래 놓고 녹음 소스를 들고 왔는데 막 클릭 여기 다 질질 흘러나오고 그거를 기타 소스로 받아 갖고 왔는데 뭐 뭐 나는 나 딱 딱 딱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 왜요 그 좋은 헤드폰 사가지고 볼륨 막 검사 줄여가지고 녹음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체크 잘 해보시고요 여긴 당연히 클로즈백으로 제공이 되겠죠 자 이쪽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 기준으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희가 이거 상품 설명보다 초심자들 패키지 구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많이 전달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처음에 저는 제가 좀 그 성향 자체가 극단적인 효율 추구잖아요 그렇죠 진짜 가성비 극단적 효율 허투루 돈 쓰는 거 쓸데없는 뭔가 검증되지 않은 거에 집착하는 거 제가 진짜 정말 싫어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어떤 제 성향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빡빡하게 진짜 막 압도적인 극단의 효율 말고 여유있게 쇼핑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누 형님이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지금 프로에서 일을 하면서 이걸로 똑딱똑딱 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형님은 그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그 정도 실력이 아닌데 장비만 이렇게 해서 근데 일은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너무 소비가 되는 건 안타깝고 근데 현업에 일을 하고 있다면 나가야 될 품이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텐데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음악 비즈니스 안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효율적인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면 혹은 누가 사실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사려고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입문하고 싶으시고 이제 이걸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이실 텐데 경험적으로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장비 무조건 좋다고 해서 좋은 곡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아니지 않습니다 장비빨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장비빨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쨌든 간에 결국 곡을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이런 작품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소스들이 많습니까 맞아요 요즘은 그런 싸움이라 처음부터 너무 장비에 대단하게 집착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형님이 아까 초반에 설명해 주신 게 그겁니다 오늘은 이 제품 인터페이스 리뷰 이런 게 아니라 이 지금 패키지를 왜 사야 되며 이게 왜 지금 가성비가 좋은 것인가 맞아요 그리고 누가 사면 좋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봅시다 좋아요 마무리 가세요 네 방법으로 미션을 감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스